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아직 잔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바람의 촉이 많이 무뎌져 가고요. 군데군데 따사로운 관계 새들의 노래소리와 자연의 활동이 많아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요. 어디에든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언제 어디로 가든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고요. 자신의 인생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이에요. 올해에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가족이나 주변을 생각하고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처님의 자리타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45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매일 아침 저녁 발언을 하고 있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산교연선사 발언문인데요. 언제부터인지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읽혀지고 있는데요. 한글로 표현이 돼서 여러분들도 모든 뜻을 충분히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학개론 10단계 지금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은 여러가지 여건으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비하신 원력의 간청이다 해가지고 시방삼세 부처님과 8만4천 큰 법부와 보살성문 스님들에게 지성귀의 하온난이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버 살펴주옵소서 하는 내용하고요. 중생들이 무명 속에서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한다 하는 내용에 저희들의 참된 성품 등지옥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술이 물이 들고 심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뻔내 쌓았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구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전의 원력비로 일심참해 옵나니 해서 그것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수명이나 복덕 불법의 지혜를 기원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혹은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옵소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 언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우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만 나오며 여기까지가 수명과 복덕 또는 부처님법의 지혜를 깨우치겠다라고 해서 서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런 대목에 해당이 되죠. 바라옵건대 원하옵건대 이루고자 하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옵소 부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신다거나 또는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밥을 해서 먹여준다거나 또 일반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해서 어려움을 벗겨주신다거나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뺏어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요 고통받는 중생들은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려움과 걱정 근심에 빠져있는 중생들에게는 그 어려움과 걱정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시고요 굶주림에 있는 중생들에게는 굶주림을 벗어날 수 있는 노력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끈다 또는 중생구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흔히들 중생구제다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밥 주는 사람 밥 주는 것이 중생구제인 줄 아는데요 돈 없는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누구냐 바로 각자 자신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신다고 해도 본인이 안 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과거에 부처님은 본인은 의사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의사와 같기 때문에 바로 중생들이 환자들이 되어서 치유를 받고자 한다면 고쳐줄 수는 있지만 중생들이 환자들이 고치려 하지 않으면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당신이 지팡이로서 중생들을 이끌고자라고는 하지만 중생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 또한 당신의 책임이 아니시라고 하셨어요 어느 사람들이 길을 물었을 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책임이 있겠지만 왕사성에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안하니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주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르쳐서 가르쳐주고 또한 입으로 설명을 해서 가르쳐줬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왕사성에 가는 길을 안한에게 물었지만 안한 너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왕사성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책임이냐라고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여쭌 적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안하니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냐 가르쳐주었는데도 가지 않은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했지요 부처님께서도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은히들 부처님은 뭐든지 다 잘하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부처님도 못하시는 게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 세상에 하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 중에 첫째는 2년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왜 2년이 안 되면 안 됐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법계 정관을 하실 때 7일씩에서 7군데를 바꿔가면서 자리에 앉아서 오는 혹은 관수경에 나무를 바라보면서 가벼운 경행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깨우치신 진리가 과연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두 번째 주에 어떤 바라문 승려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당신 누구요? 라고 하세요 보아하니 출가수행자 같은데 누구의 게시를 받았소? 라고 하니까 나는 누구의 게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친 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또한 승자요 라고 했어요 무엇을 깨우치고 무엇을 견뎌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지혜를 깨쳤다 진리를 깨쳤기 때문에 바로 깨친 자가 아니겠냐 또한 걱정은 지금 번뇌를 이긴 자다 그래서 나는 승자 아니겠냐 라고 했을 때 바라문 승려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하고 갔단 말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열반을 하시려고 했어요 도무지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일반 사람들은 당신의 깨우치신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진리를 뭐하러 설을 할 것인가 차라리 열반에 드는 것이 안 낫겠는가 라고 했을 때 제석천왕이 와가지고 사정을 하지요 그래도 중생들은 여러 근계의 중생들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당신 중생의 고통을 중생들의 고통을 벗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냥 열반을 하신다 라고 하면 중생들이 탐욕에 빠져서 그 고통에 세연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알아들을 수 있도록에 가까운 근계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 법문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바로 이와 같이 부처님이 아무리 바르게 이끈다 라고 하더라도 인연이 안되면 어쩔 수가 없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바로 부처님의 진리는 탐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치를 깨우치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다 탐욕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일반 사람들은 깨우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인연이 안되면 할 수가 없다라고 했구요 두번째로 부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요 혹이 변해서 새로운 혹으로 변해 가면 당신 또한 어쩔 수 없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어떤 교회든 아니면 무속인집이든 이런데 인연이 다 해가지고 다시 그 의혹이 변해서 내가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불교로 귀의를 했는데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교하고는 인연이 안된다 혹은 이사처라고는 인연이 안된다 또는 이스님하고는 인연이 안된다라고 하면서 저를 떠나가는 경우의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부처님 제세시에도 불법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를 했다가 떠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이 변해서 다시 새로운 혹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에 있을 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아라 인연 따라 흘러간다 새로운 혹이 변해가면 어쩔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도 참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부처님법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은 공화다 하는 이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돼서 인연에 대해서 멸한다 하는 연기의 이치 이런 것 어떤 달마의 관심법 같은 경우 세상의 도를 터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가가 질문을 했을 때 달마스님께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바로 마음을 보는 법을 깨쳐라 그럼 마음을 보는 법을 깨치면 세상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달마스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마음만 제대로 볼 줄 알면 돈은 좌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냉정히 보면 부채님법은 신법이란 말이죠 마음법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나중에 어떤 열반의 경제이게 되면 마음조차도 사실은 없는 것 아니어요 공 자체도 없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부채님의 가르침법인데요 그런 이치를 우리 부채님들한테 설명을 하다가 보면요 우리 부채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일반 부채님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불상 사찰 스님 이런 경우를 믿고 의지하고 거기다 의존을 하면서 절을 하고 이러는 경우의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조금 경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요 결국은 연기의치 어떤 신법의 과정에 가다 보면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요 지혜배를 타고 저 바라미래 언덕에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지혜를 어느정도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님이 이끄시고 한다는 것은요 바로 고통받는 중생을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 부처님께 불쌍하게 고통을 없애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고통을 스스로 없애는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생구제고 고통구제라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하실 수 없었다라고 못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것은요 온중생계를 다 불국토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시와 비가 공전한단 말이죠 음과 양이 공전을 하지요 선과 악이 공전을 하지만 선과 그 자체도 냉정히 보면 본래는 없는 것이죠 본래는 무일물이에요 행복과 불행도 본래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을 느끼는 것이지요 또 불행을 알다 보니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 본바탕에는 행복과 불행 자체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불자님들한테 부처는 없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 불자님은 스님 부처님이 없으면 뭐하러 절회를 다니나요 그럼 절에 가서 중생들이 뭘 빌고 뭘 절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형의상학적인 형상적인 그런 어떤 불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와 중생이 되는 건 마음속에 있어요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 부처의 씨앗을 뿌려서 부처화가 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중생의 씨앗을 뿌려서 중생화 되면 그건 바로 중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는 부처화 중생도 없고요 우리 불교라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부처불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아요 부처는 누구예요 먼저 깨달으신 분이에요 먼저 아신 분이에요 바로 먼저 아신 분 먼저 깨달으신 분의 가르침이 불교 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깨달은 분이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끄는 것 바로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이끄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깨우치신 분이기 때문에요 부처님이 이끄시고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만큼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부처님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 하게끔 하는 것 이게 이끄신다 하는 표현이에요 부처님이 계시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이끄시겠지만 부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또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세상은 모두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처라는 어떤 생각으로서 자신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지 부처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어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바로 부처님께서 이끄시고요 또 보살림 내 살피옵소 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깨우치신 보살림들이 살펴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살펴준다 라고 하는 것은 데리고 가고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흔히들 끼리끼리라는 이야기가 있죠 끼리끼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몰려요 제가 요즘에 서울에서 강남 삼성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 또 그분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자식 분들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어떤 특정 대 학교 S대 법대 또는 대학원 법정대 로스쿨 다니는 학생 부모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요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요 또 자식들이 어떤 같은 그룹 메이트다 라고 하면 또 그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또 잘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내노라 하는 서울의 유명사찰 불교대학 과정 거치신 분들인데요 그렇게 해도 몇 군데씩 이수를 하고 하셨다라고 하지만 천수경에 대한 뜻이나 어떤 심매장구 대달안이나 이런 뜻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실로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경전에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 제가 타지역에서도 많이 강의를 해보지만 아무래도 제 마음에 어떤 분별심이 있어서 그러겠지만요 받아들이는 속도가 참 빠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한 번 가르쳐주면 그냥 불쌍해 매달리거나 절하거나 그런 것이 불교가 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섭렵을 한단 말이죠 바로 살핀다 보살님께서 살핀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결국 뭐에 보살님들이 올바른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을 이끌어주고 또 그런 어떤 이끌음을 받으려고 하는 무리들과 같이 어울려서 어떤 지팡이 등대가 되는 어떤 여건이 살펴주는 것이지 뭐 그냥 보호하고 뭐 재앙 오는 거 안 오게 하고 이런 게 살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스스로 깨쳐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고통바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해보거나 여러분들 수행 생활을 해보지만 큰 선지식님께서 불법을 바르게 가르쳐주어도요 열심히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나태한 사람이 있잖아요 학교 생활에서도 역시 그렇고요 아무리 고통받아 벗어나라고 부처님께서 많이 가르침을 주시고 보살님이 가르침을 주셔도요 고통받아 벗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많아도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고통바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배고픈 사람이요 내 입에 밥 좀 먹여달라 밥 좀 먹여달라 빌면 밥이 들어온 밥하는 법을 빨리 배워서 내가 해먹어야 빨리 먹는 거지요 세상에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또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 잘하게 해달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 스스로 뭐예요 공부를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열반 언덕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열반이라는 것은 고요적절한 상태지요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이 세상의 명과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명과복은 길이길이 창성한다 아닌데 명과복이라는 건 결국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라고 하면 없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부자라고 가난하다 생각하면 가난한 거고 없이 살아도 부자다라고 하면 부자인 거죠 바로 그러한 마음을 키우겠다는 거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당연히 불법의 지혜가 자라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바로 우리가 맨날 맨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맨날이 처찰락이라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국토고 밝은 스승만 나오며 세상의 모든 것이 스승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스승이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가 있듯이 성주계공의 이치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 아니어요 늘 스스로의 마음을 맑고 평화롭고 고요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키우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